맞다 나는 일에 집중해야돼 체크 아잇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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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다 몸통 방식이 하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이스드샷 너무 조용하군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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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뭔 상황이지 뭐야 어 이게 뭔 상황이지 지금 차량의 구동 방식은 4.6 구동 오케이 먼저 팬텀 매직 런포 커스텀 마이바츠 페넘브라 FF 인서던트 메네소 캐런뷰터 메모드 밀스펙 배트리어트 그리고 RCB가 참조됐어요 출발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제가 팬텀의 지보다 느린 것 같아요 나이트샤크 맨에서 밀스펙 배트리어트 기타 다른 차량들 전부다 저를 제가 치트를 이용해서 가로등을 쭉쭉 한번 수원해볼게요 이런들 대충 완성이 되었습니다 뭔가 살짝 징그러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간을 밤으로 준비하시고 스타트 그렇지 이것이 바로 현대미술 가로등의 시간 그렇지 그리고 또 나이트클럽 너무 멀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관리가 됩니다 요한한테 전화하면 보급품 토니한테 연락하면 클럽 관리 이번 업데이트는 팬습 카스 때문에 도트된 컨텐츠를 다시 하기로는 업데이트 느낌 그니까요 참고로 사람이 여기서 넘어지면 뭐 들여놔요? 지오디오님? 와 드론 생각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어 지금 집에서 신경가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임무를 주는 것 같아요 매트님 상황 바프님 상황 저도 이제 싸워야될 것 같아요 나 싸워야돼 어디서 업투 업데이트 출발 넘어주세요 여러분들 스타트 스타트 아스크렌젠트 뭐야 저거 오마이갓 노마이갓 노마이갓 오마이갓 와우 망했다 이거 어떡하니 아니 4였으면 이렇게까지 날아가지 않는데 이번에는 특화 MK2 이렇게 하시고 발사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발사 아니 이건 못참지 여기서 여기서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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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아이쿠 나잇샷 여기서 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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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화나게 하지마세요 발사 문 안에다가 초알을 발사 초알 들어가나요 지금? 하지만 내부에 있는 차는 멀쩡하네요 어? 초알이 안 들어가는데? 뭐야 이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초알이 막혀요 하이어 여기가 하나도 에 하나도 네 거 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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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